이 날개축제 한번 피워봐 나같이 이렇게 날개축제 이 해병대 박수라 그래요 해병대 갔다 온 사람 다 알아 위에서 아래로 시작! 하나 둘 둘 셋 둘 넷 둘 얼마나 보이냐 너희들은 빨리빨리 죽을라 가냐? 그래 이제 각세를 타는 게 생음악이니까 내가 이제 각세를 타는 2탄이 가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만 하면 내가 3탄 갈게 3탄까지 자 박수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아가씨 꺼보니 꼴리요 아주머니 꺼보니 반갑소 사장님 꺼보니 겁나요 짖는 게 꺼보니 부서없소 할머니 꺼본 게 싱겁소 비 맞은 장맛도 싱겁소 할아버지 꺼보니 글렀소 물코가 터진 논도 글렀소 얼씨구씨구 들어간다 각설이 타령 들어간다 10대는 시도 때도 없이 허물 켜고 숙박 20대는 우판사판 여자 저자 흔들어보고 30대는 삼사먼게 오는 여자 안 맞고 가는 여자 안 붙들고 40대는 사주걸모어 지마누라 멀리허고 너무 여자 벌떡거리고 50대는 오기로부터 비약을 안 먹고 죽기 살기 해봐도 알아주는 애편네가 없고 60대는 육갑 떨고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가는 세월을 못 맞고 지랄하고 자빠져 70대는 칠칠 맞게 놀고 있네 놀고 있어 혼자 지랄하고 놀고 있고 안 되면은 그만두지 침묵 갖다 해봐라 80대는 발발 떨고 들어가자니 겁나고 나가자니 쪽팔리고 하자니 힘이 들 어머나 대팔자 90대는 구슬금고 왕년에 잘나갈 때 많이 봤는디 눈구멍인지 귀구멍인지 똥구멍인지 헷갈리네 백발은 백발이 현신하이라 사랑도 명예도 돈도 부질없는 거 세상 천지 만물 중에 사랑밖에 또 있는가 오늘 여기 천만 송이 국가 축제 오신 여러분들 만수무강 하우옵소스 상태력으로 난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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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한 발같은 감기는 무발같은 통로기는 새 발같은 풍놀이 듣는기는 한 명이라 내 선생님이 누구신가 딸보다도 잘했다 지주소서 별 읽었느냐 유식이 찾을 때가 찾을라 막걸리 마걸리 fi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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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et fi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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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 하우적 저녁이가 꿈받은 물 씨를 부려도 없이네 예로가 좋구나 싸게 뜨나 풍년일세 풍년일세 봉사경이 풍년일세 백상풍바디 마시구나 풀루룩다 풀룩루 풀루룩다 풀룩빠 풀루룩다 풀룩빠 차이바디 그대바디 대박 봄바든바디 풀룩빠지 수룸빠지 신사바디 풍달바디 증바지 도대이바디 천재바디 기차는 들어간다 정대는 들어간다 풀룩빠지 소듭빠지 무낙빠지 이름바에 깡놀 뚜루룩빠지 폭락뿡뿡 폭방미르 폐갈동 알벨통 하랄벨통 적은돈 꽃잔돈 비이통 대돈 통장돈 양통 들 들 들 이 가릴라 이 새끼냐 내가 못나 동장자 잘난 사람 있으면 훗난 사람 오 훗난 사람 있으면 잘난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훗난 사람 잘난 사람 덩신이라고 한 번 봤어 덩신이라고 속보라 한 번 봤어 이러는 덩신 나 같은 덩신 어디에 왔는지 또 있나요 건강련 합신 다름나고 동만냐 동만들 사름나냐 오늘 일찍 익산에 오신 분들 이런 닭설이가 있으신지 여러분 모두 재미있고 여러분 있어서 닭설이 좋고 오늘 일찍 익산에 오신 분들 오늘 일찍 익산에 오신 여러분 일찍 익산에 오신 분과 동만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시옵소